아 그렇습니다 124 부터 봅시다 3자리 정수에서 이가 반드시 포함된다 했는데 이가 몇 개인가 1개일 수도 2개일 수도 3개일 수도 있고 있죠 너무 많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경우에서 이가 없는거 빼봅시다 전체는 중복을 허용해서 만듭니다 첫번째 자리에 들어갈거 4가지 4가지 4의 3승 2가 없답니다 사용할 수 있는게 몇가지 있을까 3가지죠 3가지로 3자리 수를 만들기 때문에 3의 3승이다 자 그 다음 왼쪽 줄은 없나요 오른쪽 26번 틀렸습니다 자 참가자들이 1에서 999 까지 자 자연수 차례를 말하다가 369 하네요 박수 몇번 치는가 많이 치는데 많이 6번 많이 차타고 가오면 우리 애랑 두사람하고 369 게임 맨날 하는데 재밌어요 몰라 한 200 300 간다 선생님 운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줄이 나 운전하고 듣고 난 판정단 자 1부터 999 까지 자연수를 말하다가 3이나 6이 들어가면 박수를 칩니다 자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질 텐데 길어지겠죠 길더러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른걸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1에서 999 까지 중에서 이름이 어깨 있을까 숫자 카드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 있고 2 있고 3 있고 이렇게 가다가 11이 있으면 2개 112가 되면 여기도 2개 이런 형태로 1이 몇개 있겠는가 몇개 있을까 10개 이렇게 10개 아이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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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10개 1000개고 첫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카드 10가지가 있고 두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카드가 10가지가 있고 세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 카드가 10개가 있어서 그래서 1000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경우를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생각 숫자 카드는 총 몇 개를 사용하였을까 1을 001 이라고 봅니다. 3000개 전체 숫자 카드는 3000개를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자리에 숫자 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했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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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체가 3000개인데 사용된 종류는 여기라 맞춰야죠 아름다운 부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전체 종류는 몇가지가 있을까 10종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1보다 2가 많이 사용되었을까 뭐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나요 0 뭐가 가장 많이 0 0 1,1,1 왜 그럴 것 같은데 4 자 다시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된 것은 0에서부터 9까지죠 예 여기도 사용된 것도 0에서 9까지 모든 거 다 썼지 근데 저거 0,0도 붙여야돼요? 그래야지 0의 숫자 카드가 아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는 0에서 9까지 다 썼죠 1에서 9까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0 아니에요? 뭐가 제일 많이 사용되었을까 0 왜? 그냥 0일 것 같은데 1에서 9니까 1에서 9니까 0을 a,b,c,d,f,j,h,i,j로 바꿔서 여기 a 부터 j 까지 둘 수 있는 모든 경우 여기서 a,j 까지 둘 수 있는 모든 경우 모든 경우로 1,000가지를 만들었어 어느 알파벳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을까 똑같은 거 똑같지 그렇다면 이 경우도 0이나 전부 같아 동등한 조건이라고 0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 다 해본 거고 중간에 보면 여기 1이 있겠죠 1로 만들어지는 또 모든 경우 그래서 전부 다 동등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총 전체 숫자 카드가 몇 개다? 그렇다면 1의 숫자 카드는 몇 번 사용되었을까? 10종류니까 그래서 답은 300입니다 이해 됩니까? 민기 이해 되나? 신우는 이해 되나? 안되네 신우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야 전체의 종류 뭐가 가장 많이 전부 똑같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1은 300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해 잘 안됩니다 된다고 굴아치지 말고 눈빛이 모르는 눈빛입니다 자 신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중에서 6번 5번 5번 6번 2번 2번 5번 그래서 전체가 3000개이지 않을까 맞나 그런데 동등하게 전부다 0이 사용된 개수 1이 사용된 개수 2가 사용된 개수가 사용빈도가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 전부 같다 3000개를 10개의 종류가 동등하게 사용이 되었대 그렇다면 300개일 거 아니야 확실히 이해 됩니까 이거는 응용 범위가 넓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숫자 사용된 개수 뭐가 어렵네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 각각 하나하나가 숫자 카드라고 여기가 1000개잖아 하나하나의 수가 카드를 몇 장씩 가지고 있는데 3장씩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3000개라고 자 방금 0에 1부터 000에서 방금 뭐 배웠냐 그러면 000에서 부터 999까지 1이라는 숫자 카드가 몇 번 사용되더라 300번 사용되더라 를 보았잖아 맞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다면 3은 몇 번 사용되었을까 300번이었죠 6은 9는 그래서 만약에 369 게임을 하다가 36은 박수로 두 번 친다 963은 세 번을 친다면 3의 숫자 카드 개수만큼 6의 숫자 카드 개수만큼 9의 숫자 카드 개수만큼 박수를 치니까 굉장히 답은 간단하게 900일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이 문제는 369 숫자만큼 박수치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문제처럼 693이라도 한 번만 친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풀이는 아니라는 거잖아 개수 찾는 거는 이렇게 찾대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되나요 369가 세 번 들어가도 박수 한 번이래 중복 한 번 생각을 좀 넓여 봅시다 3이 하나 들어있어도 박수 36이 있어도 박수 그럼 박수 안 치는 게 뭔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369가 없는 거겠죠 369가 없는 거 그렇다면 369가 없는 거는 어디 있을까 아까 몇 번 했나요 124번 거기서 비슷한 걸 했잖아 자 그럼 이제 1에서부터 999 중에서 3이랑 6이랑 9가 없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1 같은 경우에 1 같은 경우에 369가 없이만 3이랑 6이랑 9가 없이 만든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도대체 뭘 사용을 할까 나머지 7개죠 110이 0도 사용되는 거잖아 0은 첫 자리에 안 된다고 버릴 게 아니라 사용되잖아 어 그런데 첫 자리는 또 따로 생각을 해야 되나 복잡할 수 있죠 그럴 때 좀 생각을 바꾸어 보자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거고 1부터 999로 보지 말고 이거를 0을 추가를 해볼까 0 0 0 0 에서부터 999 라고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 앞에 0이 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2를 어떻게 보자 0 1 2로 보자 라는 거죠 이해 됩니까 55는 또 66은 0에 66으로 보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수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숫자 카드로 생각을 하자고 앞에 0이 들어가는 숫자 카드 세 자리 숫자 카드 정수로 만드는 숫자 카드 0이 있어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로 보면 돼 12로 보면 되고 이거를 66으로 봐주면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0은 답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럼 이제 다시 이건 예입니다 0 0 0 999 중에서 0 0 0 999 중에서 369를 사용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정수 조합은 몇 개 있을까 이제 여기에서 3의 숫자 카드와 6의 숫자 카드와 9의 숫자 카드를 사용 안함 방금 124번하고 갔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7의 7의 삼성은 얼마인가요? 계산해봅시다 49에다가 7 3 6 4 7 2 28 3 3 4 7 4 3 3 3 3 5 5 5 5 6 6 6 6 6 6 6 6 6 7 7 6 7 8 7 7 8 9 9 9 9 9 9 10 10 10 10 3 10 7 9 9 11 9 9 14 9 9 9 10 이렇게 있죠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를 더해준 거잖아 이중에서 369에 박수치는 애들은 여기 중간중간에 들어있겠죠 자 여기 박수치는 숫자들 여기에 박수치는 숫자들 여기에 박수치는 숫자들 이렇게 있는 거잖아 우리는 박수치는 숫자가 궁금한 거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박수 안 치는 거를 빼면 이게 나오는 거나 전체에서 전체 천 개에서 박수 안 치는 것들을 빼도 답이 나오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원래는 답은요 원래 답은 여기에서 박수 안 치는 이것들을 빼면 박수치는 거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나 전체 천 개에서 박수 안 치는 거를 빼주어서 박수치는 것들을 구하나 전체에도 000은 포함이 돼 있고 빼버릴 것들 빼버릴 것들 369로 사용 안 하는 7의 3승에도 000은 들어있잖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빼니까 박수치는 이 답을 구함에 있어서는 영향을 안 주니까 답에는 상관이 없더라 그냥 그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실전에 한계 차이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체에는 일부러 000을 더해줬죠 자 추가로 한계 근데 뭐를 빼버렸나요 369 사용 안 하는 7의 3승을 빼버렸죠 여기에도 뭐가? 000이라는 숫자 카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저기 할 때도 영향을 포함이 돼 가지고 어쩌면 빼도 상관없다는 것 같은데 신훈이 얘 되나? 정훈아? 됐어요 민기는? 그럼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과 1평에다가 문과 1평에다가 1개 추가하는 거지 그래서 문과 1과 동등하게 1개까지는 허용 아니 그런거 아니야 동등하게 마이너스 1점까지 이쁘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똑같은 문제를 기대하지 말고 어떻게 응용이 될 것인가 그래서 본질을 좀 이해를 하도록 자 130 보겠습니다 치역과 공역 중에서 지금 공역이 XYZ 3개가 있거든 맞죠? 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되면 분할로도 풀 수 있습니다 분할 다 까먹었죠? 분할이 뭐였죠? 분할은 뭔데? 잘 안 배웠는데요 진짜 안 배웠다 진짜 안 배웠다 진짜 분을 푸는다 아우 배웠다 아니다 안 배웠다 P 파티션 5를 3덩어리로 나누세요 아 배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가지를 풀어 보겠다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ABCD를 3개로 보내버리면 어떤 경우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이쁘게 가주면 치역 공역이 같죠? 좋은데 예를 들어서 A로 다 몰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아닌 거죠 한 곳으로 다 몰리면 안 된대 두 군데로 몰려도 안 된대 골고루 가야 된대 그렇다면 전체 경우에서 전체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두 군데로 몰리는 거 빼더니 너무 많이 뺐어 더하기 한 군데로 몰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는 어떻게 구하나요 함수는 항상 Y에 3에 5승 이렇게 되고 두 군데데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군데로 일까 3C2가 되겠죠 세 개 중에서 두 군데로 모인 거에 한 군데로 모인 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돼 있어요 아 그 무슨 말이냐면 두 군데몰림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2에 5승으로 구할 거거든 2에 5승 중에는 한 군데몰림이 덜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3에 5승 중에서도 두 군데몰리고 한 군데몰리는 것도 다 있지 왜? 그냥 함수니까 이것은 두 군데몰린다기보다는 공역이 두 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어 두 군데몰린다가 아니라 공역이 두 개인 그 공역 두 개가 뭔데 세 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 2에 5승 그 다음에 더하기 공역이 한 군데 3C1에 1에 5승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에 5승은 243 32 곱하기 3 96 더하기 3 5승 자 이것은 풀이 1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저것 풀이 1 이거는 교란으로 푸는 형태 2 분할을 분할을 지금은 분할을 쓰지 않는 풀이가 이 공식 풀이이겠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분할이 뭐냐 그러면 X에 5개가 있죠 서로 다른 5개입니다 기억도 올려보세요 서로 다른 5개를 3덩어리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분할이죠 자 질문 파티션일까요 S는 그냥 분할 자연수 분할일까요 집합의 분할일까요 왜 집합의 분할일까요 집합의 분할일까요 서로 다른이기 때문이죠 같은 것을 나누면 자연수 분할이고 서로 다른 것을 나누면 집합의 분할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를 3개로 나누려고 하면 항상 자연수 분할이 필요했었습니다 자연수 분할 성질 5를 3덩어리로 나누는 경우는 3 더하기 1 더하기 1이거나 2 더하기 2 더하기 이것 밖에 없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자 P에 5,3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2 더하기 2 더하기 1으로 두 가지 S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제 이걸 다시 다시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고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고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데 개수 같은 게 있네 두 개나 있네요 나누기 2 곱하기로 적을게요 곱하기 2팩 분의 1 기억납니까 개수 같은 거 중복이다 예 5 시 2에 3 시 2에 1 시 1에 개수 같은 게 두 개가 있네 201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계산해 볼까요 자 10이랑 20이랑 2 나누니까 10 10 30 나누기 2 하니까 15 자 나누는 것만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2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했나요 25가지가 뭐를 의미할까 25가지가 X를 세 덩어리로 쪼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쪼갠 거죠 왜 쪼갰을까 얘랑 매치시켜 주려고 여기도 세 개가 있구요 여기도 쪼개진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둘을 짝짓기 해주는 거 여기에서 Y와 연결해 주는 경우의 수는 3평 응 3평이죠 그래서 150이다 이렇게 이게 분할로 푸는 문제입니다 X를 Y 개수만큼 분할을 한 후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집합의 분할이죠 이거를 우리는 분배라고 하고요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뇌 속에 지금 벌레가 까먹 잡아먹고 있는데 하여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필기를 꼭 해주시고 두 가지 풀이가 각각 필요할 뭐가 다른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36 보겠습니다 6개 숫자인데 1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 개수를 봐야라 화면에 3 안 나오겠다 여기 까지 녹아요 자리 하여튼 그래서 3의 배수 3의 배수 되려고 그러면 숫자 조합이 4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어야 하죠 네 그럼 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것부터 해볼까 1 1 되면 2 2 2 2가 되고 네 그 다음에 1 1은 어 더 이상은 없죠 네 그 다음에 1 2 하면 없는 없고 없나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럼 뭐가 있을까 1을 안 쓰면 2 2 2 2 2 3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고 몇 가지가 있나 또 뭐가 있을까 2 2 2 2 2 2 2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거를 4개를 택하 이렇게 택해서 만드는 경우니까 택했다 그래서 이거 나야라는 경우 몇가지 같은거 자 이것은 2가 3개가 있죠 6인가요 그래서 답은 10까지 이렇게 137을 짝수 물어 보네요 끝에 0이 오는 경우 자 여기 5자리를 만들텐데 여기는 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 하나 빼고 생각해봅시다 이걸로 만들거 자 이런편은 0이 뭐 넣죠 그렇다면 이것을 두가지로 나눕시다 앞에 1이 오고 그 다음에 그때 0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앞에 2가 오고 끝에 0이 오는 경우 조금 넓은 자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1 0을 하나씩 쓰는거죠 1 0 하나씩 쓰면 2 3개랑 0 하나 남습니다 2 2 2 0이 남죠 이거 나야라는 경우는 4팩 나누기 3팩이니까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2랑 0을 썼습니다 뭐가 남았을까 4팩 나누기 4팩 나누기 100 0 1 2 2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니까 4팩 나누기 100 12 그래도 끝에 0이 오는 경우는 4랑 10이랑 해서 16가지가 되겠다 그 다음에 0만 있는게 아니죠 끝에 또 뭐가 올 수 있습니까 2가 올 수도 있죠 앞에 0이 안되니까 앞에 올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 1이 오고 끝에 2가 온다면 1이 오고 2가 온다 그러면 2 2개랑 0 2개 남죠 이거 나야라는 경우는 4팩이 2팩 2팩 나누기 100 그 다음에 앞에 2가 오고 끝에 2가 오는 경우는 2가 오는 기간은 0012가 남네요 12 12 4팩이 200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2을 타니까 18가지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합쳐서 34 34 39 답이 4500이라는데 스튜던트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A 같은 문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T T 있네 그렇다면 A는 7팩에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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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는 2520 그 다음에 DE가 이웃한답니다 이 둘을 묶어버리면 한 문자처럼 움직이겠죠 그럼 총 6개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에다가 DE의 자리받고 2팩 그래서 720에 2배 1440 이렇게 되려나요 그 다음 D가 N보다 앞에 오도록이면 둘을 같은 걸로 보면 되죠 순서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그런데 T가 원래 같은 게 있거든요 모든 경우에서 T 덕분에 2팩인 거고 D N 때문에 2팩인 거고 그럼 얘를 반 나누면 되겠네요 1260 맞아 저 저번데 2079 어 B가 왜 B DE가 E 우타도로 나열하는 방법 아 T가 있죠 E 안 나눠졌네 T 때문에 2팩 해야 되는데 M&A N M&A T가 M&A 그래서 4,000만 F F F F F F 140번 A는 E보다 앞에 오고 순서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E 대신에 A라고 B랑 D는 순서가 결정되어 있죠 D 대신에 B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나요 AA 같고 BB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팩에 순서 결정된 걸 같이 보자 2팩 2팩 141 누가 틀렸나 종 7개 숫자를 1렬으로 나열 때 3,4,5는 크기가 작은 순서가 순서가 이미 결정되어 있네 예 그럼 뭐로 보자 전부 다 같은 걸로 보자 그러면 7개나 1화죠 7팩에 2팩에 3개 산수를 하면 210 그 다음 오른쪽 민기 아까 뭐라고 143에 2번 하고 몇 가지 있고요 43에 1번은 답이 몇 갠데 30 30 30 예 전체는 몇 가진데 전체예요 응 여기 6칸 여기 3칸 전체 최단거리 9팩에 2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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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잉 지금 10 10 10 11 12 12 13 13 14 14 P는 거치고 잘 생각해봐 P는 거치지 여기서 까지 가는 경우는 6가지잖아 맞죠? 6가지야 그 다음 여기서 일로 갈 거지? 여기서만 생각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Q를 거치지 않고 가길 바라지 맞네? 그럼 여기서부터만 여기서부터만 어떻게? 전체에서 여기서 까지 전체에서 전체라고 한글로 적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 문자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P죠? P에서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빼볼까? 4개 3개니까 자리가 없네 답은 6 곱하기 P가 몇 가지냐 그러면 4개 3개죠 7팩에 3팩 4팩 빼기 Q를 거쳐 간대요 6 곱하기 3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35, 35, 35, 36, 36, 38, 35, 36, 35, 89 22팀 때 여기에иту 누가 4번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잘 배웠다 제3이 아닌가? 35에서 18되면 17 맞아 맞아 그 다음에 145 틀린 사람 있나? 왜? 오른쪽 그림 도로만 갑은 A에서 C로 색칠 따라 오른 C에서 A로 색칠 따라 병은 B로 갑니다 세 사람이 만나도록 A씨는 무조건 만나 맞죠? 예 A가 여기서 5까지 가면 A가 여기서 5까지 가면 C는 여기까지 가지 예 그 다음에 A가 여기서 5까지 가면 C는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고 예 여기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지 예 어디서 만날까? 여기서 만나잖아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야 돼? 병 병은 B에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가면 무조건 세 명 만날 거 아니야 예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게 400 나누기 200, 200이니까 6인 거잖아 6인 거잖아 여기 6이겠죠 그래서 36이겠죠 5인 거 4인 거 5인 거 5인 거 5인 거 5인 거 거 다행이네 그 다음에 아, 괜찮아. 나만 사는데 아 근데 저 미접분은 선생님 저 시간만 딱 보고 융통성 있게 미접분 나눠서 학포랑 나와서 딱 딱 했습니다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알았어 어 나와서 11지부터 융통성 있게 선생님 저 DNS했어요 148번 최단골이면 호수 피해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까지는 또 필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까지 가는 건데 여기서 까지 가는 전체를 구하면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요걸 빼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거쳐 가고 여기를 거쳐 가는 걸로 좀 나누어 주는지 그런 센서를 가지 해야 되겠죠 p 라고 하고 q 라고 하고 여기를 r 이라고 하고 뭐 s 이렇게 정도 표현해 볼까요 a p 는 몇 가지가 있느냐 면 a 에서 p 를 갖다가 p q 는 붙어 있으니 그냥 이렇게 적겠습니다 여기에서 s 갔다가 b 를 가거나 r 를 갖다가 b 를 갈 텐데 a 에서 p q 를 가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까지 네 6 곱하기 s 를 가는 경우 생각할까요 6 곱하기 1 여기에는 4 곱하기 3 그러면 10 6 이랑 18 108 예 이렇게 10 10 5 5 으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정 생각할 게 그 그렇죠 좀 빡센 으 아 으 아 으 으 으 오늘 뒤에 했는데 이제 막 운다니까 이제 유적분도 아 아니야 청량의 복지 벌은 당일날 시끄러워 이때 가지고 아들 점수 안 돼서 칼같이 남아놨더니 뭔데 주말에 자 A에서 일로 갈 때 입체는 좀 독특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칸이 질러져 있고 여기까지 포함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좀 쉽겠죠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1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빼는 여사건으로 보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여사건이 좀 낫기는 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위에 점을 P라고 하고요 여기 밑에 점을 Q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 AB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원래는 PQ가 없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의 경우에서 빼기 A, P, B로 가는 경우나 A, Q,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Q로 갔다가 P로 갔다가 가는 동시에 가는 경우도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는 중복이 하나 들어있죠 어떤게 중복이냐 그러니까 A에서 Q를 갔다가 P로 갔다가 B로 가게 되는 경우 중복이 들어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체는 그래서 중복 부분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꾸어 봅시다 전체는 3개 2개 1개니깐요 600에 300에 200 빼기 A에서 P를 가는 경우는 여기에서 5가지가 3입니다 그 다음 여기로 여기까지는 한 가지 밖에 없죠 그래서 3 A에서 Q로 가는 경우 한 가지구요 Q에서 B로 가는 경우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되는 것은 하나, 하나, 하나 니까 한 가지다 그래서 60에서 6을 빼나요 94가 되겠네요 5분간 5분간 1분간 4분간 9분간 5분간 7분간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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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오! 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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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네 159 보겠습니다 x 에서 x 로 했으니까 1 2 3 4 5 6 이구요 1 2 3 4 5 6 있습니다 f 3이 갈 수 있는 경우는 홀수 를 했으니까요 3이 갈 수 있는 것은 1 3 5 입니다 1로 갈 때 한번 보겠습니다 1로 가버리면 x 가 3 보다 작은 얘들은 얘들은 어디를 가야 될까 f 3 의 값 보다 큰 이쪽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 보다 큰 애들은 어디를 가야 됩니까 f 3 보다 작은 데를 가야 되는데 작은 게 없죠 예 이런 그림은 안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적읍시다 1 2 3 4 5 6 1 2 3 4 5 6 3이 갈 수 있는 게 3 으로 갔다면 얘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니까 여기 가야 되죠 얘들은 여기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1 2 는 4 5 6 으로 가는데 1 대 1 함수 말이 없죠 그렇다면 여기 1 2 가 여기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y 의 y 의 2 승 여기에는 y 의 자 이렇게 되어도 되는 거고 3이 5 로 가는 경우 1 2 는 어디로 간다 6 으로 가죠 1 2 는 6 으로 갑니다 그 다음 4 5 6 은 1 2 3 4 로 가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니까 1 2 가 갈 수 있는 건 1에 2 승 이구요 4에 3 승이 되니까 여기에는 64 가 되고 또는 72 가 되고 그래서 72 랑 64 랑 136 인가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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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보고 있습니다 포크댄스를 축해서 마주보는 학생 또는 옆에 학생과 두명씩 짝을 지을때 모든 학생이 짝이 있도록 짝짓는 방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뭐 이렇게 짝짓는거는 다 가능한거죠 예 이런거는 다 되는건데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을 짓는다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랑 여기가 짝이 있다 그러면 옆으로 짝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옆으로가 아니고 앞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머지는 다 앞으로 해요 라고 가정을 하면 얘가 옆으로 짝을 짓는 순간 여기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어버리죠 그렇다면 1열이냐 2열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 열에서 이 작대기 가로선을 몇번 끌 수 있을까 이런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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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옆으로 옆으로 짝을 짝을 짓는 경우 이것이 몇개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옆으로 이렇게 짝을 짝을 짚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짝지는 경우를 B 이게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A, B의 순서상으로 볼까요 A가 없으면 B는 전부 다 10명이니까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옆으로 한 개 있다면 여기 한 개 있다 그러면 세로로 짝짓기는 10명 중에서 당연히 8명은 세로로 짝을 짓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두 짝이 생겼다면 세로로는 6개가 될 테고 가로로 3쌍이 짝을 지었다면 4개가 될 테고 그 다음 가로로 4쌍을 지었다면 세로로는 2쌍이 있을 테고요 가로로 5쌍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는 없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개수는 파악이 됐는데 이거를 나열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0에서 10은 몇 가지 있을까 0,10 세로로 전부 다 하는 형태는 몇 가지가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한 가지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로선에 가로선이 1개 있대요 밑에 하나 끄면 여기도 무조건 가로선입니다 이거 끌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까 1,2,3,4,5,6,7,8,9 이렇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9까지인 것 같아요 두 개를 꺼볼까요 두 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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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a 두 개랑 b 여섯 개 나열하는 경우가 같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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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면 a 대신에 두 명 b 대신에 하나 a 대신에 옆으로 두 명 그 다음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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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해서 짝짓기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지만 이것은 a 두 개와 b 여섯 개를 나열하면 8팩에 2팩, 6팩이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이것은 7팩에 3팩, 4팩이 되고요 여기선 6팩에 4팩, 2팩이 되고 이건 5팩, 5팩인데요 1이죠 전부 다 짝짓기 옆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8, 7, 4, 7이 28이 되고 그 다음에 8, 7, 6 7, 8이 56이 되고 15가 되고 1이 되고 9가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했네요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38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80, 94 그 다음에 104, 109, 110인가요? 어? 답이 아니다 답이 어디가 틀렸을까 1, 9, 28 여기가 틀렸네요 56이 7, 30, 40 35 아니에요 35 7, 6, 5, 7, 5 아, 30 보네요 여기서 산수가 틀렸습니다 28에서 35를 다하면 38, 35, 73 일단 89 일단 씨는 당장 일단 여기까지 뿌려야 하고 나머지는 이 시간되면 그때 다시 뿌려야 되겠습니다 1, 2, 3, 4 4개씩은 3당 35까지 아닌데? 1, 2, 3, 4 1, 2, 3, 4 36 35, 36 5개이세요 36 36, 그쪽까지요 32에서 36 32에서 36 좋아 좋아